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프리미어 프로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강의가 만들어져 있는 수준이 초보자를 위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스피드가 다소 느리게 천천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갖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만 영상 편집의 기본적인 작업 방법을 위주로 해서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가 어떤 역할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홈페이지 주소에 있죠? 이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가 영상 편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 프로를 한 번 설치를 해서 동작을 시켜봐야 되겠죠? 이미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과정을 건너 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부터 설치를 한다는 관점상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지 하드웨어 환경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보죠. 역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홈페이지 주소에 보게 되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시스템 요구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프리미어 프로는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리미어 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 사양이 보게 되면 인텔 6세대 이상의 CPU 또는 AMD, 라이젠 1000 시리즈 이상의 CPU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물론 제크 2 이하의 좀 낮은 성능의 CPU 안에서도 얼마든지 프리미어 프로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크 실행 속도가 약간 좀 떨어질 뿐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최소 사양보다 훨씬 낮은 좀 오래된 CPU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크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제크 바로 윈도우즈 10 64비트 운영체제로서 그 버전이 1803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윈도우즈 버전을 제크 체크를 할 때 바로 제크 이 윈도우즈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보게 되면 제크 설정 창이 있죠? 그 설정 창에서 시스템 바로 정보 그리고 네 윈도우즈 사양 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재미재기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의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크 2004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여러분들이 1803 이하 버전으로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바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램이 명시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제크 최소의 제크 8GB의 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 사양이고 HD 해상도 이상의 좀 높은 해상도의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16GB 또는 32GB 정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크의 4K 해상도라던가 어느 정도의 그 보명적인 성격의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2에서 64GB 정도 그 범위 내에 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크는 GPU 바로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램을 보게 되면 최소 용량이 2GB로 되어 있죠? 하지만 역시 높은 해상도의 그 작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4GB 이상의 그래픽 램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제크의 어떤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가는 바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바로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동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목록이 나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이 목록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몇 년 내에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라면 또는 AMD 계열의 그래픽 카드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프리미어 프로를 동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출시된 지 몇 년 아니고 그리고 그래픽이 갖고 있는 램의 용량이 4GB 이상인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신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구체적인 사양이라던가 비디오 램이 갖고 있는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gpo-kpo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오래된 엔비디아 지퍼스 GTX 780이라는 그래픽 카드죠? 뭐 성능이 굉장히 좀 오래된 그래픽 카드이긴 하는데 그래픽 램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6GB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기본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문제없는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를 하는 하드 디스크 공간이 대략적으로 8GB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어떤 이제 그 고해상도의 영상들, 4K 이상의 그런 영상을 가지고서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읽기 쓰기 성능이 빠른 SSD 이런 장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이 모니터 해상도, 작업하고 있는 모니터 해상도는 최소한 1280, 800 이상의 해상도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로로는 1280, 세로로는 80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이보다 해상도가 작은, 작은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프리미어 프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 사용은 이렇고 실제 그 권장 사용은 HD 해상도 이상 1920, 1080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뭐 여러가지 이제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라던가 다운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어도비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바로 이제 이 개발적으로 이제 이 어도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미 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어도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 주십시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그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비디오 쪽으로 범주를 이동해서 보게 되면 바로 가장 그 최신 버전인 프리미어 프로 15.0 버전에 대한 설치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일단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을 받아서 바로 그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그 플랜을 먼저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플랜 및 가격이 나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쓸 수 있는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단독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모든 어도비 계열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사용했을 때 또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역시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이 개인인가 기업인가 또는 뭐 학생인가 교사인가에 따라서 역시 그 지불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마음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이 적당한 플랜을 먼저 구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 그 다른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15.0 신규 릴리즈라고 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언어 방식으로 설치가 될 것인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 파일 환경 설정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앱 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는 설치 언어 타입을 바꿀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한글판이 아닌 영문판으로 설치를 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는 원래부터 이제 그 영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프리미어 프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입문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설치 언어를 바로 한글이 아닌 English International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는 그 위치 하드디스크 내에 설치 위치는 기본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완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15.0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몇가지 옵션이 있죠. 기존 설정 및 환경 설정 가져오기 네 체크를 해놓고 이전 버전 제거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면 15.0 이상 오래된 버전을 자동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체크 9버전의 프리미어 프로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 제거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풀어버리고 계속 네 그럼 이제 프리미어 프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프리미어 프로와 함께 이제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게 되면 바로 이 미디어 인코더 V15 네 지금 제거 설치하려는 프리미어 프로하고 같은 버전인 15.0 버전의 미디어 인코더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거 대기중 상태로 자동 설치가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죠. 만약에 자동 설치가 안되고 있다면 역시 업데이트를 통해서 같이 설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디어 인코더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그 편집된 어떤 특정 편집 내용을 어떤 영상 파일로 출력을 시켜주거나 어떤 비디오 파일을 다른 비디오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하는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종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같이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설치가 제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죠. 설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설치 과정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면 최근 업데이트됨 쪽에 보게 되면 프리미어 프로 15.0 미디어 인코더 15.0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그 이 플랜을 유료로 구매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보게 되면 체험판 시작으로 설정이 되어있죠. 체험판으로 이제 그 설정이 되면은 7일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게 됩니다. 7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도비 사이트에서 그 가입을 했었던 그 특정 신용카드라던가 결제수단 그 정보에 따라서 7일 이후부터는 유료로 구매가 되도록 자동적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가 설정이 됐으니까 체험판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같이 이제 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시작 화면이 실행이 될 겁니다. 첫번째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뭐 이같은 시작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X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고 바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지금 제가 7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으로 설치가 됐다 보니까 7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했다면 설치가 되어있는 그 프리미어 프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프로젝트란 단일한 이제 그 바로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어떤 영상 편집을 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파일 포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뉴 프로젝트 새로운 뉴 프로젝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면 네임 쪽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사용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테스트 프리미어 프로 V15라고 해서 지정해 놓고 저장되는 위치는 그냥 사용자 네문서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 15.0이라는 이 폴더 하위에 저장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설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동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일단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실행된 상태를 보게 되면 에디팅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 영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서 설치를 할 때 환경 설정에서 앱 쪽에서 이제 바로 기본 설치 언어를 잉글리쉬 인터내셔널 타입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제 그 영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상태로 설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이미 그 한글 버전으로 설치가 된 분들도 있겠죠? 이제 한글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다음 같이 컨트롤 F12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컨트롤 F12 네 그럼 이제 이 같이 콘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서치필드 쪽에서 랭이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랭이라고 검색해 놓고 엔터 그러면은 이 같이 어플리케이션 랭기지 타입이 지금 보게 되면 저 어떤 경우에 제가 그 영문판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값이 en 언더바 us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아마도 이제 그 한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은 이 값이 이렇게 ko 언더바 kr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en 언더바 us 값을 ko 언더바 kr 값으로 지정해서 이 상태에서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고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네 엑셋트 종료를 해서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 주게 되면 네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 실행 아이콘 버튼이 지금 없는 상태죠?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네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네 어도비 폴더 하위에 보게 되면 프리미어 프로 2021 폴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1 폴더가 있죠? 그 폴더 하위에 보면 바로 프리미어 프로 실행 아이콘을 네 찾을 수가 있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exe 이 파일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 마스 클릭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행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졌죠? 앱 2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1로 이름을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해당 아이콘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죠? 네 다시 이제 그 프리미어 프로가 실행이 됐으면 아까 그 제가 저장했었던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을 보게 되면 네 이같이 테스트 PRV15 라고 저장이 돼 있죠? 해당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오픈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죠? 보게되면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전부 다 이제 그 한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같이 다시 컨트롤 FCB 네 콘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서치필드에서 랭이라고 검색을 해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랭기지 값을 제가 이제 그 enus 값을 ko underbar kr 값으로 바꿨더니 영문 인터페이스가 한글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다시 ko underbar kr 값을 en underbar us 로 바꿔서 다시 x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고 다시 premiere pro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겠죠. 뭐 이같이 이미 그 한글로 설치가 되어있는 분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아까 저장됐던 test.pr v15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control fcb 네 바로 이같이 콘솔에서 랭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 랭기지 이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영문 인터페이스를 한글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영문으로 바꿔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콘솔에서 다시 폰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기 때문에 어도비 클린 폰트 사이즈 값이 12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현재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메인 글꼴이 갖고 있는 그 시각적인 크기가 12 사이즈만큼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기 인터페이스의 그 폰트 사이즈가 좀 너무 작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네 한 14에서 15 정도로 크기를 살짝 키워놓겠습니다. 한 14 정도 지정을 해놓죠. 그래놓고 다시 프리미어 프로를 종료를 해서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해줘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은 글꼴의 크기가 살짝 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같이 다시 컨트롤 FCB 콘솔 인터페이스에서 폰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어도비 클린 폰트 사이즈 이 값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기본 글꼴의 사이즈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 값을 15 정도 좀 더 살짝 키워놓고 적용을 해놓죠. 아무튼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했을 때 이 같은 인터페이스가 일단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정상 설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 프로가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비디오 영상 클립을 갖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해보죠. 인터페이스에 보게 되면 바로 왼편에 프로젝트 패널이 있죠. 미디어브라즈 라이브러리 인포 이펙트 바로 프로젝트 현재 보게 되면 프로젝트 옆에 보면 현재 그 작업 중인 프로젝트 파일 이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테스트 PR V15라는 해당 프로젝트가 그대로 열려있다는 뜻이죠. 이 프로젝트 패널 쪽에 보게 되면 현재 임포트 미디어 투 스타트 라는 메시지가 있죠. 여기서 이 마우스 버튼을 즉 왼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클릭을 해주게 되면 더블클릭 그럼 이같이 임포트 윈도우 창이 나타나게 되죠. 또는 취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럼 역시 메뉴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보면 임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임포트 기능을 통해서 어떤 비디오 사운드 또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더블클릭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보죠. 더블클릭 자 이제 미리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파일이 있는데 바로 그 비디오 파일을 선택을 해놓죠. 제가 보게되면 이제 이같이 4개의 비디오 클립이 준비가 되어있죠. 확장자를 보게되면 mp4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목록으로 표시를 했을 때 아이콘으로 표시를 했을 때 뭐 이같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하고자 하는 비디오 클립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역시 이제 그 사운드 파일인 mp3 파일도 다 포함을 해서 클릭 드라이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네. 그러면 이제 이같이 해당 파일과 사운드 파일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창을 좀 더 크게 키웠을 때 보게 되면 네. 이같이 해당 그 파일이 갖고 있는 파일 이름과 함께 프롬 레이트 시작시간 끝시간 영상이 갖고 있는 또는 사운드가 갖고 있는 시간적 길이 네. 미디어 듀레이션 또 비디오 임포를 통해서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역시 명시가 되어있죠. 아무튼 이제 그 이 상태에서 일단 이제 그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이 목록 상태를 썸네일 이미지로 바꿔서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리스트 뷰 대신에 옆에 있는 스위치 아이콘 뷰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리스트 뷰 아이콘 뷰 리스트 아이콘 아이콘 뷰 상태에서 어떤 비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 소스 모니터 쪽에서 해당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오픈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플레이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같이 이제 그 동영상 재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 있는 이 플레이 헤드를 드라이그를 해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다른 시간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또는 여기 있는 이제 go to in 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스타트 또 go to end 그러면 이제 끝점으로 이동이 되죠. 이번에는 이 비디오 클립 더블 클릭 플레이백 이번에는 mp3 파일을 선택을 해보죠.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그 이 같은 사운드 파일은 파역만 웨이브 파역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플레이백 정상적으로 비디오와 사운드가 출력이 되는걸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Edit Preference 설정이 있죠? 이 Preference 설정을 실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Audio Hardware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같이 Preference 설정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 Preference를 통해서 이 Premiere Pro가 실행되는 어떤 특정 조건을 여기서 각각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죠? 저는 여기서 일단 Audio Hardware 부분을 살펴보죠. 보게 되면 디바이스 클래스가 보게 되면 ACO, MME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MME 타입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efault Output Device를 보게 되면 이같이 지금 보면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그 장치 목록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제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보통의 컴퓨터라면 이 스피커로 선택을 했을 때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크 별도의 외부 USB 오디오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아무튼 이제 그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는 그 디바이스를 Default Output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 선택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같이 Output Mapping 값이 각각 이렇게 스테로어로 설정이 되거나 5.1 채널, 7.1 채널 이런 식으로 다 채널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선택에 따라서 같이 설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Adobe Desktop Audio Type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리가 출력될 수 있는 디바이스,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소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OK 다시 플레밉 더블클릭 사운드가 출력되면 옆에 보게 되면 이 오디오 파라미터 창에서 그 소리가 갖고 있는 볼륨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소리의 크기가 얼만큼 크게 작게 출력이 되고 있는지 이 미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끝 지금 같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설치한 프리미어 프로는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현재까지 끝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파일 세이브 기능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기능의 단축키를 보게 되면 컨트롤 S 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S 그럼 이같이 세이브 프로젝트 과정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해당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경로로 잠깐 이동을 해보죠. 바로 세이브 드라이브 유저 폴더에 바로 내문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죠. 어도비 폴더에 프리미어 프로 15.0 바로 이 폴더 하위에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이 해당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확장자로 보게 되면 .prproj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prproj라는 이 확장자가 프리미어 프로에 어떤 작업되어 있는 모든 그 편집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작업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확장자가 이렇게 prproj라는 확장자를 가진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디오 클립을 갖고 와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작업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해보고 이같이 간단하게 실행 테스트를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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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